지태 3연승 후 1패 아 이미 나한테 갔을때 없었다고? 3연승 후 1패 하 아 아 잠깐만 아유 아유 어우 뻐근해 아 저그러니까 이겼다고? 아니 나도 사실 내가 뼈 최우 못하는 종종이 이 프로토스 하 저희 11번 지도예요. 11번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종족은 없어요. 저도 주종족은 없기 때문에. 아 저거 하겠다고? 하아... 저거? 저거? 악물이 부족함! 하아... 하아! 어휴 나 피곤해서 정차를 안하고 그냥 내발전이나 하긴 해 아 뒷꿀 땡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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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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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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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물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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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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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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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orm understands Narrator 병력이 없어 병력이 없어가지고 이게요 내가 지금 이 투온맵을 내가 처음 해본거에요 내가 이 투온맵을 처음 해봐가지고 지형이 이렇게 내려가는 줄을 내가 몰랐어 아이고 아이고 아기야 아이고 먹이야 그니까 내가 집에서 안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불밖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까 아까 내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방지 중 하나라고 그거였어요 이불밖은 위험하다가 이불밖은 위험해요 여러분 폭풍이 이따라 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그를 좀 잘하나봐 사람들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그를 잘해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 테랑게이머들은 진짜 존경 세웠다 그 테랑분들은 제일 힘들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다시 보기가 언제부터 저장하게 됐지 아 내일 교육방송 해야 되는데 아 다시 보기가 1시 32분부터 이렇게 남아있는건가 잠깐만요 다시 보기 더 보기 아 주종이 테란이에요 아 그니까 주종족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 그래가지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 0시 30분부터 1시부터 1시부터 그 된 방이구나 29시 29시 7분 29분 7초 그러면 잠깐만 몇시부터 했다고? 이게? 아 0시 반 부터 지금 스타방송이 된거지? 어 벌써 2시간 했구나 게임만 2시간 했어 벌써 자 주종전이요? 잠깐만 그러나 이번에는 멕을 가냐면요 아 어디든 환영한다구요? 이 멕 알라나 모르겠네? 헐 잠깐만요 다시 만들게요 내가 그 비공개라는 근데 이 멕을 가냐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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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 아 테란은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할게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고 그 그 인도 아 그러면 헐 나 딴짓하고 있었어 잠깐 충분히 한 번도 못한 편이셨 수 INS-2asyon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망가고 사이프가 없orted, 맞아. 또는 광고로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가고 하십시오. 이제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망가고 있습니다. 전범에 이해가 거의 Natural SE500은 무엇이란다 고니가 TOG가. 아직도 다른 히트까지도 찾려고 합니다. 또한 공격을 두고 있을 텐데, 또한 공격을 sometimes를 줄여주세요. 목돈에 잘 찾아올게요. 아 그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테란 처음 하네요 어 벌써 작업 끝? 에이 나이스 작업 끝 아.. 아.. 마탈 누라보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씨 몸 벌써 안맞아야 명령을 해 주시오 간판 붙어볼까에 소니 대기죠 원격 Condiger 위치 1군 빨라에 소니 명령을 내려야하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도대체 구속기 경고. 한 번 붙어볼까 애송이? 악전 준비 완료! 작업 끝! 대행이죠! 악전 준비 완료! 작업 끝! 좀 하나 더 뽑아볼까? 사령관님! 예! 대장님! 한 번 붙어볼까 애송이? 전투 준비 완료! 한 번 붙어볼까 애송이? 응! 거기에 못 쓰겠는데요? 작업 끝 서류머니! 듣고 있습니다! 정력 아직! 18 div 경고 – 대단하십시오.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다행이죠 다행히 가잇! 듣고 있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거야?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다행히 가잇!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사령관님 자 가자 부속 관리 완성 씨 나도 택크 깔면 되지 뭐 역할을 향해 아무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병원에 업그레이드 완성 수고하십시오 다행히 open 어? 것들이 저는 사령관님과 함께 등장해 보셔요 그가 과학의 발전을 지켜봐야될까요? 네 개선을 지켜봐요 웹팀쌀이 경선을 지켜봐요 수면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지켜봐요 주가적동안이 반성될 수 있도록 아, 아직 개발이 안 됐어. 진정. 연구 완료.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성격만 내리십시오. 자, 가자. 자, 가자고. 좋았어. 아이씨. 전투 준비 완료. 테이플레이크 공격을 허락합니다. 구성사기 공격을 하십시오. 스티로가 방문을 부셔보십시오. 파이팅! 목표 설정! 이동! 준비 끝났습니다! 전진 앞으로!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전진 완료!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전진 완료! 전진 완료! 발전을 못 하겠네! 아이고야! 구속 건물 완성! 아이고 고리야! 구속 건물 완료! 구속 건물 완료! 구속 건물 완료! 전진 완료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전진 앞으로! 문제 없습니다! 목표 달성!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달성! 간나 살기 힘들다... 시끄러워!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목표 달성! 마트 돌아볼게! 좋았어! 준비 끝났습니다! 이동! 전진 앞으로! 이동! 목표 설정! 딥 조이! 모를 예정! 소득! 가시아! 소득! 슈퍼! 자, 가자! 소중시! 문은 안전하지 않는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이동! 성형관님, 계속하자 가려! 전투 준비 완료, 계속하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준비 끝났습니다! 갑니다!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이동!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위치는 이동. 뒷가위. 전진 앞으로 이동. 문제 없습니다. 병력을 내리시죠.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부속 건물 완성.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짓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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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왜 파악을 그렇게 빨리 하셔? 짓고잇! 짓고잇! 참... 그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요 맵이요 그... 약간 그 지상유닛으로 하려면 약간 좀 기동성이 좀 있는 그 유닛들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좀... 그 4인 맵인데 양끝이 양끝으로 딱 그... 다 양끝 진영에 딱 있고 서로 막 그... 서로 접진으로 가려면 좀 많이 그... 꾸불꾸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초반은 저그가 좀 많이 유리해요 그 저글링 발업시키면 흐흐흐흐흫 초반은 저글링 발업시키면 좀 많이 유리하고 흐흐흐흫 흐흐흐흫 아니 무슨... 흐흐흫 와... 이렇게... 지금까지 총 6경기였는데 그냥 2시간반이 훅 간다 흐흐흐흫 아 로스트 템플 가자구요? 흐흫 잠깐만... 노래... 불금중 잠깐 끄고... 불금중 잠깐 끄고... 흐흫 흐흫 아 이거 좀 연습했었다고요? 흐흫 흐흫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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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이거? 흐흫 흑 흑 아이다 저거 가야지 흑 흐흫 흐흫 흑 흑 아... 잠깐만요 저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흑 흑 흑 흑 흑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화장실 좀 일대일이예요 방 하나 열어놨어요 설마 올적은가요 오 486 486 아니 저분은 닉네임까지 별풍이야 이게 그 486이란 숫자가 해석을 하면 좀 그 앞세대 컴퓨터 좀 써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게 아프리카 tv 에서는 이게 486이 저분의 그 닉네임 그 뜻하는거 자 그럼 가볼게요 제 5할 승리를 깨질거 같긴 한데 제 5할 승리를 깨질거 같긴 한데 제 5할 승리를 깨질거 같긴 한데 지연시간 매우 높이는 아니고 그 낮음으로 해야지 제일 그거일텐데 빠를텐데 제 5할 승리를 선택하십니다 제 5할 승리 Magazin 한자리에는 걸리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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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심 울고 싶다. 아, 이제 바로 탔다. 자, 빨리 HP 회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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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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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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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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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냥 이제 앞으로 유즈맵에 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누구처럼 유즈맵이나 좀 파야지 아 레더 아니라고요? 아니 그니까 그 일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그 플레이 아 등급전을이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제 그 이런 일반적인 이제 앞으로는 내 유즈맵만 가는걸 아 연습하면 된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손이 빨리 안 움직여요 내가 그 내가 그 뭐냐 펌프하는 발놀림은 한 지금 내가 한 18레벨 때까지 한 18에서 20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아 부대 지정 솔직히 지금 이번 판은요 제가 부대 지정할 여유가 없어서 부대 지정 그 부대 지정을 할 그 일단은 그 여건이 되기 전에 오늘 러쉬가 와버려가지고 아 처음 오버로드 당연히 춘차에 갔죠 근데 이제 그쪽 진영으로 오버로드가 좀 늦게 간거지 그 그 두 번째 오버로 들어가간거예요 그쪽으로는 아까 그 사랑님 쪽으로 첫 번째 오버로드가 간거고 그래가지고 아뇨 자 11번 채널이구요 이번에는 나는 지도만 몇개 막 갈어 이거 가자 채널 똑같고 방제 똑같고 비버 똑같아요 내려가보니까 없어서 달렸다구요 이번에는 뭐 아무거나 하세요 사실 아 맞다 이 맵은 사실 그거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맵은 손맵이에요 선대되지롱 그 스노우바운드라고 있어요 예전에 막 경기에서 되게 많이 하던데 그니까 저는 그 초창기 리그를 좀 많이 봐가지고 광고리 부족합니다 광고리 부족합니다 좋아 광고리 부족합니다 바로 팩토리 가야지 보호과 나가고 광고리 부족합니다 광고리 부족합니다 광고리 부족합니다 광고리 부족합니다 광고리 부족합니다 광고리 부족합니다 계속 광고리 없죠 광고리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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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중한 빛도는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능이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